슈와는 흐어로.. 에잇? 안녕하세요! 헤지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의주의 히어로 제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으니까 또 가볍게 상자 하나 까보고 시작해볼까요~? 어팔! 띠용! 어? 오오? 늑대 헬멧인가 보네.. 자, 다음은 에펙 성자 어팔! 아! 중복이죠~? 지난번에 써나이트 검이 커지면 엄청 멋있는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레드드라곤의 검을 한번 레벨업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봅시다! 레츠고! 이게 레드나이트는 검이 딱 뽑을 때가 간지에요. 뚜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불칼이 나오는 게 굉장히 멋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거 모모 귀신한테 홀려가지고 안 그래도 없던 실력이 그냥 작살이 났던데 플레일이 3레벨이니까 그 점은 상당히 조금 강력하군요. 검으로다가 따라라라라! 아 근데 무기 레벨이 너무 골고루 올라간다. 플레일로 박살 내봅시다. 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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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메테오가 열일해주는군요 계속 쭉쭉쭉쭉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ㅏ악! 우와오! 우어어억! 오어... 위험했다.. 하핫핫 충 충 충 충 충 충apons 저 따라라 부탁드라라라 부탁드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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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백점! 돌파! 나이스 아니 왜 하필 거 빼고 다 올라가는 거야? 레벨이 로켓? 로켓? 와 요 로켓과 으아아악 저게가 한번 해줘야 되는데 쟤 좀 잡아줘! 앞에! 제발 아 이거 스킬 써서 잡아 줄 것 같은데 플레이랑 스킬로 잡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악 아니냐고! 진짜! 어, 어, 어. 와아! 어! 아, 예받아!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방금 제가 너무 안일 했네요. 아니, 저는 이거 스킬 쓰면 그냥 알아서 잡힐 줄 알았는데 죽네? 자, 무기 수급 좀 합시다. 호우! 빠르게 지나가서. 넘어가지고. 으으으으으으으으하!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렐렉스. 렐렉스.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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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을뻔 했다 자 싹싹싹 지나가서 잡아먹습니다 아 다 먹어요 어! 어! 와 매튜 몇 마리야? 3마리? 하늘에서 별똥별이 그냥 우수수수수 떨어질겁니다 오잇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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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와아 봤어요 방금? 유성폭격 떨어지는거? 야 이게 메테오 3마리 되니까 미쳤네 진짜 자 수리검 5레벨 무기수분 아주 깨끗하구요 근데 검은 언제 나오니? 아 이거 수리검부터 만렙 찍겠다 이거 자 지금 검 크기를 한번 볼까요? 1레벨때는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어느정도 검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두우우우루 그래 레드들어나감은 검 이렇게 뽑을때마다 파이어소터 슈우우우! 이렇게 튀어나오는게 간지거든요 쭉쭉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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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어 펑! 우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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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 쓸어버려! 유성폭격 떨어뜨리 오옹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와 비켜봐 어, 자꾸 이거 왜 이렇게 어이없게 죽냐? 안 죽어야 되는듯이 자꾸 죽네 제가 봤을때 수리검은 말 레벨이 적힐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미 레벨이 상당히 낮아요, 3레벨 밖에 안돼 뒤에 펫이랑 제 동료가 열일을 해주네요 빠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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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400점 돌파 여기서 지나가면서 수리번호 바꿔 호호 호우 나와 아니 이거 뭐 건말 레벨이 안 올라가냐 그래서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 오늘 최고 기록도 가능하겠는데 아니야 입방정 입방정 메테오가 내 말이야 내 말이 이 정도면 거의 불지옥 수준이에요 500점 가까워 왔어요 500점 버스는 이거 그냥 시청자분이 알려주신 꿀팁대로 하면 됩니다 밀려야 돼 딱 가서 밀려 밀려 엄마야 와 이거 안 밀려가지고 큰일날 뻔했다 와 이거는 방금은 메테오가 캐리한 겁니다 하늘에서 그냥 정의가 빗발쳐가지고 잡은 거거든요 얘도 좀 위험해요 이거 막 밀리면은 까다로워요 제거해야 돼요 펑펑펑 자 로켓 8레벨 520점 오늘 최고 기록 가자 잘하면 이거 1000점 찍을 수 있겠어 충분히 가능해 와 이거 만약에 검 10레벨에다가 메테오까지 이렇게 4마리 있으면은 초절정 간지겠는데요 이제 확실히 6레벨부터는 티가 날거에요 와 플레일도 거의 뚝배기 브레이커 수준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와 메테오 미쳤다 이거 하루종일 떨어지네 처리해줘 펑 펑 펑 펑 펑 잊을만하면은 우리 폭탄동료가 하늘에서 딱 떨궈주고요 와 하루종일 떨어지네 메테오가 이거 자 메토야 좀 잡아줘 쟤네 좀 한 번 더 한 번 더 어떻게 안되겠니 일단 최고 기록 넘자 600점이 머지않았다 아 이렇게 또 이제 걸레蜇 랩이구요 쪼와쪼와쪼와 아 문제는 저거 보스인데 저거 오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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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밀려라 밀려라 오케이 야 이렇게 잡는것도 방법이겠는데 펑 펑 펑 아 이렇게 잡혔지 않나 한 번 밀려볼게요 나이스 나이스 잘 가시게 와 오늘 대박이다 최고 기록 찍었어요 이렇게 되면 로켓과 함께 출발 출발 검 6레벨 확실히 1레벨때는 그냥 6포였거든요 점점 불빛다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최고 기록도 달성을 했고 설마 오늘 이걸로 천점 더 가능한거 아닙니까 레드드래곤의 엄청난 유력 한번 봅시다 와 뒤에 이렇게 또 메테오들이 든든하게 지켜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다시 치고 이런건 조심해야 돼요 와 그냥 별똥별이 마구마구 샤라랄라랄랄라 하고 떨어집니다 오 645점 오늘 몇점까지 갈 생각이야 도대체 천점 찍나요 천점 찍나요 드디어 앞에 좀 잡아줘 저거 잡아줘 메테오야 좀 잡아줘 빨리 빨리 지나갑니다 하하하 저거 닿으면 죽는거에요? 아 천천히 갈걸 천천히 저거 닿아도 죽는거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으아아아 미쳤다 아아아아 집중하라고 했지 아 짜증나 진짜 꼭 이렇게 어이없게 죽는다니까 와 검 7레벨 아 뚜웅 야 이거 도대체 얼마나 커지는거야 무섭다 이 정도면은 불 빻다 먹어라 이 자식아 와 7레벨 무기 7레벨 검의 위력 상당합니다 불빛다 등장 아 이거 안 맞아 먼저 정우 하하 하하하하 여러분들 새로운 투구를 획득을 했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이거는 레드드래곤의 히든 모드인 바로 드래곤 모드입니다 사실 그건 아니고요 갑자기 버그가 걸렸어요 들고 있는 상태에서 버그 걸리니까 이렇게 와... 개가지인데? 진짜 이거 약간 새로운 투구가 생겼어요 아아... 나와봐... 뒤에 이렇게 검까지 들고 있으니까 개멋있네 오우야 잠깐만 이거 스킬 쓰면 풀리려나? 담아줘 얘들아 아 아이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단 의지의 히어로 검 7레벨까지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아무래도 무기가 막 랜덤으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말랩 찍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오늘 668점까지 찍었고요 이거 진짜 어이없는 실수만 좀 줄이면은 천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녁 같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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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